어후 총알^^ 아아아아.... 알 거 같애 어 나의 화살이 왔어 . . 자, 뒤적뒤들어 하구요 상수 아냐아냐아냐 상자 상자 오케이 자, 이번엔 이쪽 어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아 너무 지금 화살 얻은 기쁨에 너무 날뛰었어요 아 할 수가 없다 야 여기 설마 무기 무기 다 어 무기 내 무기 내 무기 그 어 어디갔지? 나 무기 채웠던데? 아 저기다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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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불화살하고 폭발화살은 없지만 아 아 여기서 애들한테 죽었지? 아 나이스 저거 보이지도 않는구만 이거 저 뭐야 눈바락때문에 어 어 오오 아이 젠장 진짜 왜 그랬어 야야 그거 쏠 시간 있으면 야 총이라도 한 발 더 쏘지 이렇게 이렇게 이쪽인가? 자 이쪽인거 같은데 이거 위로 어떻게 올라가냐? 이쪽으로 올라가는건가 고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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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자동으로 후레쉬도 켜지는거 어우 야 아 야 고드롬 맞아서 죽었어 아 아 수류탄은 없네 아 아따 몇때마다 죽네 이게 무슨 공이냐 이게 무슨 공이냐 화연빵 던져가지고 그게 못떠드리나 공과중 아니 하나만 얻었을때 화연빵때문에 화연빵때문에 화연빵 던지지 않을거야 이쪽인데 여기다 여기다 뒤져 여기도 없잖아 똥끼훈련시키는것도 아니고 산소 충분히 먹고 항구다 나왔다 이제 아 고드롬 조심하고 고드롬에 죽었다니 자 죽을까 어 뭐야 뭐야 떨어지고 있다 미끄러워가지고 야 잘해야돼 아 오케이 나 제대로 겁나게 잘가고있는거 같애 암벽분방도 하고 오목이 다 처리해 처리해 산소도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면 절대 못하겠네 이쪽인데 아 아 아 저기 아멘 아 도까두고 아 다 아 아 아 아이씨! 한빨 늦었어! 어? 와... 눈표봐 눈표봐 대비어! 눈표본 두마리 씁니다. 저 잡아야되요. 눈표본이 되게 희귀해갖고 내 쓰는거 다 썼나 근데? 만든거? 눈표본으로? 어어? 자... 가죽 두개 저기까지 도망쳐나? 야 뭐해? 뒤져! 드디어 있나? 도망쳐나? 자 저쪽인데요? 야 저기 어떻게 가냐? 내려가서 가야되나? 오! 야! 저쪽으로 가는거 맞아? 길이 이쪽이 아닌데? 길이 있나? 산소때문 빨리 여기 찾자 어? 오케이 이쪽이였구만 아 아까 거기구만 한 번에 빨리 그 올 수 있게 돼있던거네 여기 가다가 점프한다고 바닥이 깨지거나 아무렇지도 않구나 어? 야! 헐! 겁나게 맞았으면 죽어들거 아냐 죽어 잎아 자 하루 죽여야지 오케이 맞아? 마지막 야 OOOH 안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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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우 저 멀리로 갔네 아아 따 쟤너쟤너쟤너쟤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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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소 아우 이제 좀 밝아졌네 한 문 дaw 아 아 역시 기관총 이면 돼 나한테 중기관총이 딱이야 오오 Verfügung 휴 저격소 비가처럼 자, 사격저격증이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차량저격증